안녕하세요 예빈이예요 중세시대 방패 1편은 외형을 만들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2부부터는 방패에 도안이 들어가게 되는데 확정된 도안은 아닌데 그려가면서 도안을 확정 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의도를 사자문양을 넣을까 했는데 사자문양하고 좀 흡사하긴 한데 조금 더 멋있는 그리핀이라고 사자하고 모습수리하고 몇가지 조합된 그런 상상의 동물이 있는데 좀 더 멋있고 여기에 어울리겠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그림들을 조합을 해서 나름대로의 그리핀 문장을 한번 여기다가 만들고 조각을 해서 음양각을 두드러지게 한 다음에 워딩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도안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날개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부분 스케치가 거의 완성이 됐는데 다음은 앞다리를 진행을 할 건데 그리고 여기에는 헤드 머리가 위치할 거고 몸통이 이렇게 S라인을 끄으면서 이렇게 몸이 앞으로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차지할 거고 여기는 꼬리가 들어갈 자리고 뒷다리 부분이 아래쪽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의 공간은 최대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요 오른쪽 다리도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포즈로 이 부분 공간을 사용할 것이고 앞다리 같은 경우는 이게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동물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독수리의 발이에요 뒷다리는 사자의 발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앞다리 독수리의 발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리 지저분해졌어 형태를 좀 수정하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졌네 발 모양을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이게 공간이 협소하니까 가로 폭이 좀 좁고 세로가 좀 긴 디자인인데 원래는 팔을 앞으로 쭉 뻗어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 더 폼도 날건데 공간이 협소하니까 팔을 약간 꺾었어요 앞으로 쭉 뻗으려고 하다보니까 쇼다리가 되가지고 발이 너무 짧아져 가지고 보기가 골승사나온 것 같아서 약간 꺾어서 길이는 유지하고 꺾어서 공간에 집어넣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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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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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